예 제가 예전에 이제 블리즈아에 다니는데 블리즈컨에 갔었어요 아 그냥 저보고 아니 이번에 바로 인터뷰 할 건데 혹시 너 통역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통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영어만 좀 할 줄 아는 건데 다 보고 갑자기 박지선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예 롤린이님 어쩐 일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약간 무대보로 질문을 드렸는데 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롤모델을 한 명 정했거든요 롤모델 좋네 아 이번에 롤드커벌 보니까 지선 아나운서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선좌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은데요 혹시 어떻게 하면 지선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선좌님 일단 영어 너무 잘하죠 제가 아는 아마 사람 중에 그것보다 한국어 영어 완벽하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인정 그런 그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를 통틀어도 많지는 않죠 특히 롤 같이 e스포츠를 잘 알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진짜 뭐 열 손가락 안에 뽑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박지선님은 알려진 대로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대학생 때는 뭐 캐스파 리더스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어도 어릴 때부터 좀 친숙한 환경에 있었고 e스포츠도 잘 알고 뭐 예전에 스포티비게임즈에서 이제 영어 인터뷰어로 이제 데뷔 하셔가지고 경력이 온정 오래 쌓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라이엇 게임즈에서 글로벌 PD로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아 정말 정말 희귀한 케이스죠 예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롤모델이 된 것 같아요 지선좌처럼 어 롤드컵 무대 이런 큰 무대에서 어 인터뷰를 하는 게 모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꿈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인터뷰어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좀 얼굴이 그렇게 좀 좋진 않은 편이다 보니까 게임단에서 외국에 이제 우리 e스포츠 인력들이 이제 코치나 감독으로 나갈 때 이제 유럽 북미 쪽에서 이제 통역을 해준다든지 애슐리강이나 그런 분들처럼 영어로 된 거를 좀 한국어로 풀어준다든지 그런 통역 위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 자기가 통역할 사람을 이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패치 정보 캐릭터 뭐 인터뷰 스킬 어 그리고 상대방의 뭐 언어 능력 뉘앙스 말의 특이한 액센트 습관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아마 내가 어디 뭐 저기 유러피안 선수 유럽 선수 중에 영어로 인터뷰 할 거면 그 사람 인터뷰 엄청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 최근에 많잖아요 그 옛날에 오즈엔에도 그 통역 하시는 통이유 아이유 닮으신 최동희님 그분 지금 T1에 계신 걸로 알고 그거 말고 요즘에는 뭐 펍지 쪽에 그리고 카트라이터 쪽에서 많이 활약하시는 그 최시윤 아나운서님도 영어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RCK의 이정현 아나운서님도 요즘에 막 영어 컨텐츠도 그냥 영어 방송도 그냥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그런 거 보면 아 요즘에는 이렇게 갖춰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이제 어릴 때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 두 언어를 갖추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롤리님은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외국 어학연수 이런 걸 다녀온 적도 없고 솔직히 다녀온 사람보다 안 다녀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가지 않는 한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정하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뭐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정말 자기가 진지하게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나는 1년 안에 뭐 한 300% 향상시키겠다고 작정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공부랑 다 비슷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26살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 어 그전에는 사실 영어를 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토익도 한 700점대고 해외 생활도 한 캐나다에서 1년 정도 놀러 갔다 온 게 전부였는데 예 미국에 이제 스포츠 마케터의 꿈을 꾸고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 건 아니죠 당연히 저는 이제 무급 인턴십에 선정이 되어서 간 건데 가서 그냥 정말 맨땅에 헤딩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맨날 뭐 공부하잖아 영어 공부한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문법 뭐 독해 무슨 뭐 수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름 뭐지? 두부정사 어 두부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실전에 쓸 일이 없죠 여기서 내가 2 다음에 동사 원형을 안 쓰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지 뭐 막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이 프로세스가 안 돼 수능 1등급을 막기 위한 15년의 노력 근데 대신 적어도 그 배움이 나한테 이제 황당한 영어는 안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니 몇 번은 정말 되게 막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가장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얻은 건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던지 상관없이 그 사람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을 만나서 떨지 않고 내가 가진 최고의 영어 능력으로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아예 최고의 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진 능력의 최고치 영어 단어 하나 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서 쓸 수 있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 있을 때 영어를 틀리는 문법적으로 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서 다 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 바로 답변을 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자신감을 얻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할 때 그 영어 막 문법 틀리면 맨날 쫄고 이러는데 그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틀리더라도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는 능력을 계속해서 나는 연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큰 무대 앞에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한국말로도 성향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거를 어느 나라 말로도 할 수 있는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블리자드에 다니는데 불컨 블리즈컨에 갔었어요 오버워치 국가대표랑 같이 갔는데 아 그냥 저보고 아니 이번에 바로 인터뷰 할 건데 혹시 너 통역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통역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영어만 좀 할 줄 아는 건데 다 보고 갑자기 박지선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결승전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게 전 세계 방송 트위치로 나가는데 와 부담백질 아 근데 엄청 떨렸어요 엄청 떨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 이거는 국가의 명예다 그리고 전 세계인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을 달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선수한테 미리 물어봐서 대충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를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거기를 그 부들부들 떨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실수 없이 끝냈던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몇 번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조금 이제 좀 질문하신 거를 정확히 좀 대답을 해드리면 외국 생활을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사실 그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큰 사치죠 예 여유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영어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어요 그게 영어 학원이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미드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빨리 외워버리고 외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 뭔가 문장의 형태 이런 것만 일단 한 다음에 거기다 대충 단어만 끼워 맞추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가서 안 살아봤으니까 일단 표현을 다 외워버리고 그게 좀 약간 유치하고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미드를 보고 프렌즈 같은 미드를 보고 달달 외웠어요 그 오답 노트처럼 내 노트에다가 그런 표현들을 진짜 책 한 권 이상을 다 적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생각하고 나의 노력을 돌이켜 보니까 아 정말 야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영어로만 말하는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든지 영어 학원을 다니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많은 e스포츠 우리 롤린이들한테는 여전히 큰 기회예요 왜냐면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게임이나 e스포츠 잘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근데 대부분 통역사 그냥 갑자기 한 번만 딱 단타로 쓸 때는 통역사분들이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동시 통역을 할 때는 언어의 의역 이런 거를 거의 하실 수가 없어요 게임 용어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나라로 언어로 바꾸는 것도 블리자드 이런 거는 초월 번역 이런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모르면 다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많은 롤린이들은 이스포츠에 대한 이해도 게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심지어 이스포츠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영어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통역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조금만 노력을 해도 남들이 이제 완벽한 영어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라는 무기를 조금만 장착해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냥 영어만 잘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제가 말한 게 조금 도움이 됐나요? 예 진짜 엄청 도움이 됐어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단순한 것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도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